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식은 엄마지만 때로는 엄격한 한국 엄마 임상아. 10년간의 미국 생활이지만 식탁엔 김치 짱어치 같은 한식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6살 올리비아는 요즘 젓가락질 배우기가 한창이라고. 그런 딸이 엄만 너무도 대견스럽다고 한다.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 올리비아. 이처럼 임상아 씨 가족은 한국식과 미국식이 어우러져 있는데. 찌개국, 전골, 탕. 우리 남편은 백김치를 샐러드처럼 먹어요. 이 때 올리비아의 선물을 갖고 퇴근한 남편. 아빠의 선물에 신난 올리비아. 저녁 식사는 이미 뒷전이고. 온정씨는 스쿠터에 집중. 스쿠터 탈 생각에 급하게 밥을 먹는 올리비아. 역시나 밥을 먹자마자 스쿠터부터 찾는다. 네가 정식. 우리 남편이 아니다. 저희 신용도에 관한 주변은 의미가 왔다. 사망함과 함께. 여행을 보도에 손을 받아 … 감사합니다. 나무대의 인상. 어떤 유형. 우리 남편을 받으러 가는 게 있 Pokémon.